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경제 뉴스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악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하향 조정이 감지되면서 올해 IT세트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시장 조사 기관들은 올해 세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2에서 10% 감소할 것이라 추산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시작 후 2년 동안 세트 성장률이 무려 20에서 40%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감소폭은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한 게 살짝 돌아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하향 조정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량은 약 2억 7천만 대라며 올해 생산 목표치는 당초 전년 대비 20% 늘어난 3억대 초반이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위해봤다시피 지금 현재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올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치를 2억 7천만 대로 다시 또 하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소비 수요 약세. 이거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만의 악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겠죠. GOS 이슈가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다시피 삼성전자 내에서는 뭐 그렇게 매출액이 많이 꺾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위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의 매출은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말 그대로 성장이 살짝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폴더블 생산만은 유일하게 는다고 하는데요. 그는 부품사들이 예상하는 올해 폴더블 부품 주문은 지난해 11월 기준 1350만 대서 현재 무려 1800만 대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침체가 되겠지만 그 와중에 폴더블은 계속 날아오른다는 소리겠죠. 그 말인 잭슨 폴더블 관련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비슷한 뉴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에 관련된 뉴스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등 4학년 96% 스마트폰 쓴다. 그리고 16%는 인터넷, 폰, 과의존 위험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96% 사실상 전부 다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중에 16%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까먹은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연락 올 때는 딱히 없지만 스마트폰이 없을 때 매우 불안했던 기억 아마도 기문분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위험 사용자와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주의 사용자를 아우른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중에서 무려 16%가 이러한 과의존 위험군을 겪고 있다는 거 조금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바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가 8만 6천 3백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조사 대상 가운데 위험군의 비율도 20%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가장 말을 안 들을 나이 사춘기가 시작하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성의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SNS도 많이 하고 게임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즘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돌아보니 믿을 거는 기름, 금, 그리고 은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릇은 이걸 딱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금 좀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최근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이러한 내용은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에 도이치뱅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배하게 되면 주요 자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1970년대 주요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을 조사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지금을 예측해보자는 소리겠죠. 이 결과 1970년대 10년간 원유 그리고 은, 금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채권과 주식은 실질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970년대 10년간 신유물 국채 연평균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합한 S&P500 지수도 연평균 1.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70년대로 가서 국채나 S&P에 투자한다면 10년간 잃어버린 내 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보면 우리가 봤다시피 원유, 은, 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현재 원유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도이치뱅크는 2020년대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10년간 원자재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상당 부분 실현된 걸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거겠죠. 다만 이 가운데 금과 은은 2020년대 들어 지난 2년간 지금까지 별다른 가격 상승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보러 과거에 은, 금 또 같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늦게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금을 투자하는 방법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봤었죠. 혹시나 금 투자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금 투자 어떻게 되는지 까먹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르시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싸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인상 성장률 2.7로 낮추고 물가 4.4 대폭 상향 자 제목이 곧 내용 제곤네입니다. 그래도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기존에 1.5에서 1.75로 0.25도 올렸습니다. 대출하신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07년 7월에서 8월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올해 GDP 전망치는 2.7%로 0.3% 낮췄으며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4.5%로 1.4% 대폭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0.5% 두 번 더 올려야 긴축 의지 확인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몇 차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안도 랠리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자면 연준이 25일 공개한 5월 FMC 정례회 의사록에서는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50BP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스텝은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참고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급격하게 지솟는 물가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의사록은 모든 참석자는 물가 안정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약속과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가 꼭 잡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분은 또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요 녀석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 낮춘 엔비디아 고용 줄일 것 시간을 거래서 급락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올해 2월에서 4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 비용 절감을 예고한 뒤 이 회사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서 무려 6%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뭔가요 물어봤더니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소비축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과 함께 회사 운영병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때문에 2분기 매출이 5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회사는 도전적인 거시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도로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메롱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 결과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중러 거부할 듯 익명을 요청한 미국 행정부의 한 고의 권리는 안보리에서 수일 내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산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패럴에서 300만 패럴로 감축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재밌네요.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의 담배닉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김정은 혼자 피울 건 어디서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김정은이 직접 담배를 마라 피우는 수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 이와 관련해 유엔의 외교관들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로 이러한 대복제 제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마켓컬리 엔데믹 후 마스크 판매 줄고 와인 판매가 늘어 이달 2일 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인, 캠핑, 선케어 관련 제품 판매가 늘고 그리고 마스크, 홈베이킹 관련 제품은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들었나 봤더니 일단 와인 판매가 무려 64%나 늘었고 그리고 캠핑, 스포츠용품이 무려 51% 상승 선케어 제품이 42% 상승 캐리어도 34% 상승으로 판매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마스크 판매량은 69% 감소했고 홈베킹 생지는 20% 감소로 말 그대로 엔데믹의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식이 드러난 영향으로 밀키트 판매량도 7%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마켓컬리가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 판매량 상위 5개 제품은 우유, 두부, 샐러드, 달걀, 샌드위치 이 5가지가 상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데믹 때문에 판매량 상위 제품이 바뀌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리커창 2분기 플러스 성장만이라도 달성해라.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을 시행해온 중국이 경제 안정에 비상이 올렸다고 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4월 이후 고용, 산업생산, 전력, 화물은 송지표가 뚜렷이 낮아졌고 일부 측면에서는 코로나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대요. 이에 리 총리는 각 부서와 지방의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촉구한 한편 중국 12개 지방에 감사조를 보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겠죠. 압박을 팍팍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며 2분기 오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표는 절대 높지 않고 그리고 연초 오리가 제시한 5.5% 성장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이 정말 메롱이구나.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중국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결국은 경기 부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월랜드 코로나 탈출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도 큰 손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카지노 시장에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여행 심리가 부쩍 오른 데다가 하늘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업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데요.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월랜드가 정상 영업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 모이는 데다가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지난달 사회적 거래두기 해제에도 인원 제한 규제에 묶여 있었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동시 체류 인원을 기존 3천명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6천명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실적이 회복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되는 2022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이 또 호재라고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내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면서 인기 여행 지역권인 강원도에 위치한 강월랜드에 당연히 수혜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본과의 관광 교류 정상화라고 한데요. 서울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중국이 돌아오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왜 굳이 하필이면 일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은 중국과 함께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에게 황금화를 낳는 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경우 2019년 총 드로백 6,400억 중에서 참고로 드로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칩으로 바꾼 그 돈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 무려 일본 VIP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인들은 카지노에서 확실히 큰 손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달러 숨고르기 3분기 하락 압력 이어질 수도 달러와 치수가 지난 12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오는 3분기 중 9월 FMC전으로 미국 패드와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완화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달러가 조금 떨어진 이유는 가파른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달러 강세를 지지하던 요인들이 일부 완화된 점이 달러와 치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들이 뭔가 봤더니 바로 물가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대요. 그는 물가 압력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완화 시그널은 없지만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 올라가던 환율이 이제는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돈나무 언니가 지금 현재 폭락장에서 줍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폭락장은 저가 매수 타임인 캐시우드, 테슬라, 로크, 줌, 줍줍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최근 약 3장에도 기술주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현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사는가 봤더니 로크, 테슬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보유 비중을 늘렸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안에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날 캐시우드의 추가 매수로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래 1등은 테슬라였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9.1%로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8.3%로 2위고 로크는 7.8%로 3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캐시우드는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지분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학기인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한 표 주식에 지방선거 후보들 앞다퉈 반려동물 공약 충북 청주에서 갈색푸들 밥을 키우는 채모 씨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무려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확실한 표바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그러한 공약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각 후보 진영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리고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화장장과 추모시설 권리 그리고 양육 의료비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고 폐심 구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폐산업 유치 공약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반려인들은 이러한 공약들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냥 선고용 아니겠는가 이러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본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애견인 그리고 집사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페코놈이라고 하죠. 그러한 산업도 커지고 있다는 걸 이러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학개미 2년 만에 감소 증권사 어쩌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올해 1분기 서학개미의 주식 투자가 2년 만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딱 알 것 같죠.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해외 주식 투자가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마케팅이 열어린 증권사들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서학개미 감소에도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권사가 해외에 지금 눈을 돌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면서 해외 주식에 대해 안 뜨거웠던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식었다며 그런데 그 와중에 증권사들이 자산관리 전략상 국내 주식에만 의존해오던 브로커리지 수익의 지평이 해외 주식까지 넓어지며 국내 주식 시장의 거리량이 줄더라도 다른 수익원 차원에서 해외 주식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분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지면 전부 다 돌아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때까지는 그냥 국내 증시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시장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주식을 위한 그런 마케팅 사업에 열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경우들 당연히 부자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바이오!